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기계나 결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을 저렇게 옥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 안보다도 더 혹독한 그런 언론 규제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민주당이 서둘고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연수궐 재검표 현장에서 한국의 선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정거물이자 충격적인 정거물인 배춘잎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류 언론들 가운데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아니면 작기라도 보도한 그런 언론사는 거의 없습니다. 의도적 침묵이자 선택적 무관심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주류 언론사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 집권 세력에 봉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해 가지고 주류 언론들의 목을 쥐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복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책을 보면서 한 시민 m씨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8개월 일하고 독재하고 싶겠죠.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m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전권 말기에도 이처럼 당차게 마치 내일이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는 용기와 기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점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년 3월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야당이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권력이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독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뭘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다음 대선에서도 언론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선거에 필수적인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뭔가 또 다른 조작을 위한 그런 기반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들의 입을 더욱더 다물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무척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사나 또 방송 등과 같은 보도로 인해서 끊임없이 민사 및 형사소송의 언론사들이 놓이게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언론들이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하고 또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민행사 소송을 때리는 거죠. 7월 7일 날 민주당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13건의 언론중재한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7월 8일 중앙일보는 언론중재한 민주당 대안을 입수해서 보도합니다. 그것은 지난 2월 달에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가 확정한 6대 법안보다도 훨씬 더 강경합니다. 그만큼 걸려드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훨씬 더 혼인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올렸습니다. 세계에 어떤 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해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조항입니다. 어쨌든 언론사고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의 선이라든지 국민의 알권리에 도움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그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가혹한 수준인 500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올해 초에 징벌적 손해배상자의 주된 적용 대상으로 삼았던 유튜브나 SNS 1인 미디어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의 재산상태나 매출액 시장점유 등을 따지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메이저 언론사가 타깃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정정보도 방식도 기존 안에는 정정보도를 동일 지면에 최초 보도의 2분의 1 크기로 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일면에다가 신문 첫 지면에 원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거죠. 확인된 것 아니면 절대 보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손해하면서 유튜브들은 이번에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반대하는 적진을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시사 논평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우리는 다행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그들의 자유가 빼앗기게 되면 그녀의 자유가 빼앗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나의 자유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인 미디어 환경도 1년 전에 비해서 아주 악화된 상태입니다. 기분이 나쁜 논평이 실리게 되면 그 사람 쪽 그 동네 사람들은 민사 및 형사소송을 남발해서 상대방 1인 미디어들을 압박합니다. 무혜미가 드러나더라도 소송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찔러보자 이런 식이죠. 그들은 특별히 타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소송을 사랑하는 소송꾼들입니다. 또 그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1인 미디어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도 들고 또 소송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특정 콘텐츠나 채널에 대해서는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런 이야기를 절기하죠. 그럼 당연히 카카오를 들어오라고 하면 구글 들어오라고 해 유튜브 들어오라고 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싫어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채널에 대해서는 영상의 송출을 아예 털어막는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언론 상황들도 상당히 1년 전에 비해서 악화됐는데 이렇게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옥죄면 참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접수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벼운 시사 논평까지 조차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악법을 양산하고 그 악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옥죄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가짜 국회의원들이 법을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을 옥죄는 겁니다. 맨정신을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국민들은 다들 먹고 살기가 참 빡빡하니까 또 나에게 당장 피해가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거죠.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가 표자가 되는 그런 죽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계속해서 억압받고 언론의 자유도 계속해서 억압받고 시위와 집회의 자유도 심하게 훼손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그 언론사의 문제지만 강근데 불같은 이야기지만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당신과 나의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도 모두 자식이 있을 텐데 자식들이 그렇게 억압된 상황에서 사는 사회를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는지 모른지 궁금합니다.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눈앞에 이익에만 골몰하는 참새 같기 때문에 일단 당대의 권력을 통해서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를 계속해서 자유로운 사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언론사를 분명히 타겟을 했지만 정말 이런 것은 악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